여러분 안녕하세요 화학 베테랑 고소경입니다 드디어 2020 수능 만점을 위한 선생님의 강의가 시작하게 됐는데 강의에 앞서서 2020년도 수능을 위해서 선생님의 연간 커리큘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안내를 하기 위해서 여기 서 있습니다 근데 보다시피 수능 만점을 위한 선생님의 화학원 연간 커리에요 근데 사실은 선생님이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은 연간 커리큘럼은 그냥 보면 되는 거야 이렇게 진행하는구나 라는 건데 이 커리큘럼을 선생님이 왜 만들었는지 그 얘기는 어떻게 하면 화학원의 만점을 가는 가장 정도의 길은 무엇인가 또는 가장 효과적인 효율적인 길은 무엇인지를 설명하려고 해요 즉 학습법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두 가지 동시에 듣기 바랍니다 아시겠나요? 일단 수능 만점 받고 싶어 아니야? 만점 받고 싶어요? 네 그러려면 수능을 아셔야 됩니다 근데 수능이라는 건 우리 과학탐구 어떤 과목이든 몇 문항 취재가 되죠? 20문항이 취재가 되는데 자 그 20문항 화학원에 출제 패턴이 있어요 늘상 주부장창 외치는 건데요 20문제가 똑같은 난이도로 20개를 내는 게 아니잖아 그쵸? 자 처음에 이게 문항수인데 자 12문항은요 정말 기본적인 개념을 중심으로 하는 문제를 냅니다 이 중에서 기본적으로 한 2점짜리가 10개가 있겠네요 그쵸? 그 다음 우리가 보는 시험은 과학시험이 아니라 과학탐구 시험이기 때문에 어떤 과탐이든 자료분석 문제가 꽤나 들어가 있습니다 이 자료라는 건 뭘 말하는 걸까? 표라던가 그래프라던가 화학 같은 경우는 실험이 들어가겠죠? 오케이? 그래서 자료분석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다섯 문항 그 다음에 킬러 문항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는 특히 우리 화학에서는 4페이지에서 주로 오게는 킬러 파트의 문항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요기는 알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고3이 된 친구들 있잖아요 2학년 때 또는 1학년 때 화학원에 대해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 다 봤어 그러면 물어보죠 야, 너는 개념은 되어 있니? 라고 얘기했을 때 학생들이 생각하는 개념과 내가 얘기하는 개념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학생들은 보통 어디를 개념이라고 하냐면 이 정말 기본적인 개념, 이걸 개념이라고 그러는 거야 여러분, 이거는 한 번만 딱 공부하면 그냥 1년 동안 맞추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거 다 맞추면 몇 점 나올까요? 이거 다 맞추면 26점 정도 나오겠죠? 이론적으로 10개가 2점짜리고 2개가 3점짜리면 이것만 따박따박 다 맞추면 쓸 수 없이 26점 나와요 그런데, 자, 이 여덟 문제가 있어요 이 중에서 만약에 뭐 한두 개는 알아 근데 나머지는 모르는데 찍었어 그래서 한 두세 개 맞춰요 두 개만 맞춰볼까요? 두 개 맞추면 여기다 이제 6점이 붙겠죠? 그쵸, 그럼 몇 점 나와? 점수가 32점이 되는 거야 만약에 여기서 아는 거 찍은 거 포함해서 세 문제 맞추면 35점이 되는 거야 이게 뭐냐면 시작 점수가 0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잖아 그쵸? 인간적으로 선택을 했다는 얘기는 사실은 30점부터 출발해서 50까지 싸움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건데 제일 싫어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 저는요 개념을 이미 한 두 번 훑었어요라는 말을 합니다 훑었다는 표현 그런 말은 우리 쓰지 말자 어, 수능은요 10번을 훑어도 50점이 안 나와요 훑는다는 건 정말 기본적인 것만 계속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공부가 잘못된 거죠 어디 싸움인 거야? 여기 싸움인 거야? 여기 싸움인 거야? 이쪽 싸움인 거야 그런데, 자, 문제는 킬러에 대한 부담이 너무 많은 나머지 여기에 또 목을 매는 친구들이 좀 있습니다 주인권 친구 중에 근데 그 친구들 시험지 딱 몰고사 보고 수능 보고 딱 까보면 항상 여기가 문제가 아니라 여기가 문제인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 분석 능력과 그 다음에 킬러 문항 푸는 능력 얘가 핵심인 거지 이해했니? 자, 그런데 여기는 한 번만 공부하면 1년 동안 맞춘다니까 계산 문제도 아니고 응용 문제도 아니고 그냥 개념 문제란 말이야 근데 이쪽으로 와서 난이도가 어떻게 될까요? 올라갑니다 이런 아, 어떤 특정 문제에 대해서 저렇게 하는 거구나 아, 저렇게 푸네? 라는 걸 여러분이 한 번 봤다는 것만으로 여러분이 실전에서 그걸 풀 수는 없어요 어? 여러분,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운동 좋아하죠 만약 축구 같은 거 하는데 마르세 유턴이라는 게 있어 아니, 기술인데 만약에 그 기술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배운 적이 있어, 이론적으로 알아 내가 연습 한 두 번 해봤어 그거를 실전에서 쓸 수는 없는 거야 정말 마르고 다투로 노력을 해야지 100번, 200번, 300번, 500번 해야 실전에서 한 번 쓸까 말까 하거든요 사실은요 근데 이 킬러 문항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한 번 배웠다, 한 번 풀었다 여러분께 되지 않거든요 뭘 이길 수 없다는 거죠? 끊임없는 반복을 이길 수는 없어요 또한 반대로 말하면 반복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거는 실제는 쓸 수 없는 거야 선생님의 불의를 그냥 감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정작 여러분의 시절에서 써줘야 되는데, 수능에서 여기서 말하는 시절은 수능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의 쿼리를 잘 따라오면 되게 좋겠는데 일단 내가 싫어하는 잘못된 여러분의 쿼리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겨울에 일단 개념을 해요 여러분 표현에 의하면 그 다음에 개념 끝나면 기출을 풀어요 기출도 풀면서 예를 들면 수특도 풀어요 이게 다 끝나면 이제 몰고사를 보기 시작해요 바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론적으로는 되게 그럴싸해 개념을 배우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 기출 문제풀이를 하고 그 다음에 실전 문제풀이를 한다 이런 건데요 이렇게 하면 절대로 좋은 점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화학 1에 대해서는 왜 그러냐면 이런 애가 있잖아 3월달, 4월달 나랑 만난단 말이에요 현장인데 온라인이든 간에 물어봐요 야, 기출은 다 풀었지? 아니요 안 풀었는데 야, 기출은 왜 아직도 안 풀었는데 선생님, 개념이 끝나면 기출을 풀려고요 개념이 끝나면 수능 특강을 사서 풀려고요 이런 거란 말이야 그런데 화학 1은요 단원이 어떻게 돼 있어요 화학 1단원 2단원 3단원 4단원이 있죠 그렇죠? 여기서 어디가 메인 단원인지는 알고 있나? 어디예요? 1단원과 4단원이 메이저 단원이잖아 그러면 이 개념이라는 게 딱 끝났다는 걸 생각을 해본다면 이 친구의 머릿속에는 뭐가 가득 들어있을까요? 몇 단원이? 최근에 배웠던 그렇죠? 우리가 최근에서 배웠던 4단원이 머릿속에 가득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딱 끝났어 책이 기출문제집을 사서 몇 단원을 풀어요? 1단원을 푸시겠죠 다시 1단원은 전혀 얘랑은 상관이 없는 화학 반응 양적 계산이고 여기는 산화환원과 중화 반응 패턴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정작 감을 쫙 올려놨는데 정작 그 학생은 자기만의 또한 1단원을 푸는 거야 다시 그럼 기억이 나야 안 나 기억이 안 난단 말이야 그럼 1단원 2단원 3단원 4단원 딱 풀어요 그러면 4단원도 기억이 안 나요 이런 거 우리는 뭐라 그래요? 노동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나요? 이 개념이라는 것은 선생님들 커리큘럼 이런 게 있죠 개념 문풀 파이널이 있는데 이건 선생님이 리드에 가는 커리큘럼이지 여러분의 커리큘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조금 빡세겠지만 선생님의 커리를 제발 좀 충실하게 따라오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생님의 커리는 어떤 거냐? 라는 건데요 자 일단 첫 번째 겨울방학 개념이죠 기본 개념을 해줘야 돼요 베테랑의 개념 완성 반드시 필수강자가 되겠고요 물론 이 중에 인문특강 같은 걸 들은 친구들이 있겠죠 아 나는 기초가 너무 없다고 생각해서 인문특강을 듣는데 뭐 나쁘지는 않겠으나 인문특강을 들었다는 것은 공부가 잘 안 되는 친구들은 안 했던 친구들은 듣기를 권하는데요 인문특강에서 뭔가 큰 걸 얻는다? 화학적인 베이스를 얻는다? 그건 아니에요 네 그런 눈이 있었다면 이미 사실은 공부가 어느 정도 돼 있었을 건데 인문특강에서 여러분이 가져갔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선생님의 설명하는 방식에 대한 선생님의 강의에 대한 아 선생님 저런 식으로 설명하는구나 나랑 좀 잘 맞아야 되잖아 그렇지 교감이 돼야 되니까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의 말투라든가 선생님의 설명 방식이라든가 익숙해지는 연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 여기가 많은 걸 얘기하진 않지만 이게 여러분 인문특강이 기초강이 아니에요? 기초강이 없으면 여기 양적 계산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화학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봤었던 화학은 아 암기였는데 이게 암기가 아니구나 나는 화학이라는 걸 바라보는 시각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 시각적인 측면에서 여러분이 봤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개념 완성이라는 게 우리가 겨울에 한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개념 완성 OT 때도 얘기할 건데 선생님이랑 개념을 하게 되면 선생님이 교재에 대한 개념이 다 끝나겠죠 문제 다 풀고 또한 뿐만 아니라 워크북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기출 문제까지도 주요 기출에 대해서 풀게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계속 잔소리 할 건데 수능 특강이라는 것을 계속 여러분이 풀라고 할 거예요 수능 특강은 1월에 나오기 때문에 이게 개념 완성이 끝났을 때는 이게 끝나면 한 3월 중순쯤 되겠죠 3월 중순 정도에 개념 완성이 끝나면 여러분은 이미 기출도 어느 정도 끝나 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수능 특강도 어느 정도 끝나 줘야 돼요 여기까지 했어야만 아 너는 겨울에 공부 좀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야 근데 대부분 애들이 요것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어떤 영화를 그냥 관람하고 있는 거야 관람 네 그거는 결코 여러분께 되지 않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이걸 이해를 해야 선생님이 왜 이 커리를 만드는지 알 수 있거든 자 그 다음 이제 여기 끝나면 어 보인 머스님의 시그니처 강좌죠 네 킬러 특강이라는 거 항상 이제 승부순 여기니까 이걸 수업하게 되는데 킬러 특강은 뭐만 해요 양적 계산 그죠 그 다음 또 하나 산화환원 또 하나 중화 그 다음 탄화수소 파트를 하게 됩니다 여기만 한다고 그럼 문제가 뭐냐 나머지 단원에 대한 감각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 그 다음 또 하나는 여기서 우리가 기출을 배웠잖아 기출을 풀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다음 또 하나 수능특강을 풀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문제를 푸는 목적이 뭔지 놓치면 안 돼요 자 내가 궁금한 건 이거죠 여러분한테 야 기출 풀었어? 기출을 얼마나 제대로 풀었나 내가 확인해 주겠다 오케이 수능특강을 풀었지 그럼 과연 수능특강을 얼마나 제대로 풀었고 얼마나 수능특강을 소화해 내는지 물어보겠다 그래서 아 두근두근 변형 모의고사인데요 이 변형이라는 건 뭘 변형이 있냐면 기출 변형 5회분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수능특강 변형이 있어요 이게 5회분이 있어요 이거는 파이널 모의고사가 아니에요 가끔 학생들이 막 이런 거 하죠 야 두근두근 모의고사에서의 난이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이건 난이도랑은 상관이 없는 거야 알겠죠 얼마나 앞에서 배웠던 문제를 소화 잘 소화하고 있는가 여기서 만약에 똑같은 기출을 내가 변형했는데 여기서는 맞았지만 여기서 틀었다 그러면 100% 소화 능력은 없는 거거든 사실은요 그래서 이거를 킬러 특강과 두근두근 변형 모의고사가 1학기에 진행이 되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 이건 전반적인 감각을 계속 끌어올리는 필요한 거 이거는 이제 핵심 단원이 내년 학습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작년에 새롭게 선생님이 만들어준 건데 학생들이 이거 되게 좋다 그랬거든요 양적 계산만 모아져 있는 문제 없나요? 또한 기출 말고요 선생님 오케이? 그래서 기출이 아닌 대부분 기출이 아닌 놈으로다가 자 양적 계산만 뭐 유형별로 50문제가 들어있는 양적 50제 작년에 했었죠 근데 이제 그때 친구들이 뭐라 하냐면 선생님 산화환원도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새롭게 산화환원만 이루어진 50제가 개각이 될 거예요 이게 이제 학기 중 개강할 거고요 자 이게 끝나면 이제 한 요 중간 정도에서만 6월 평가원에 만나게 될 거고 요게 거의 끝나는 순간 방학이 될 겁니다 근데 요 정도까지 본다면 여기까지는 이제 기출 수투 이런 내용은 거의 섭렵을 하고 있어줘야 되는 거야 알겠니? 어 겨울 여름방학 지났는데 여기서부터 뭐 실전문제풀이를 했는데 기출문제 풀고 수투 풀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름부터는 선생님의 실전문제풀이 3450 난이도가 꽤나 있죠 전범위고요 자 그리고 나서는 선생님의 파이널 모의고사로 넘어가게 됩니다 음 물론 이 파이널은 작년에는 파이널을 어떻게 했었는지 알아요? 시즌 1, 2, 3 했었죠 시즌 1, 시즌 2, 시즌 3 총 20회분을 했었는데 학생들이 조금 많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난이도가 너무 어렵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올해는 아마 시즌 1, 2 정도로 갈 가능성이 높겠고요 자세한 건 학생들이 호흡을 해가면서 학생들이 어떻게 체감하는가 학생들의 레벨에 따라서 좀 파이널 모의고사의 횟수를 하던 게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아마 여름방학 이후에 시즌 1, 2 정도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근데 이건 뒷얘기잖아 사실은요 그죠? 여러분 이게 공부를 꾸준히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바람은 3월부터 시작해서 모의고사라는 걸 보게 된다면 공부를 계속 나는 열심히 하는데 쭉 이렇게 성적이 올랐으면 좋겠지 그러잖아요 근데 이렇게 성적이 오르기는 쉽지 않아요 이런 케이스를 나는 거의 본 적이 없어 어떤 거냐면 32점 출발해서 35점, 38점, 42점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러지 않거든요 대부분의 친구들의 패턴은 뭐냐면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여기서 훅 치고 올라가요 그리고 또 한 번 훅 치고 올라갑니다 알겠니? 좀 심한 애들은 좀 답답한 그 친구 입장에 답답하겠지만 아 7월인데요 여기까지도 꾸욱 내내 이러고 있어요 노는 게 아니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런데 7월 지나서 8월 돼서 9월 정도에 돼가지고 갑자기 치고 올라가는 친구가 있어요 이럴 수 있던 건 9월이 쉬워서가 아니라 그간에 열심히 해왔기 때문에 그런 거야 여기서 갑자기 눈을 뜨게 되는 거고 일명 흔히 말하는 포텐이 터진 거예요 이게 좀 일찍 터지는 친구가 있고요 조금 늦게 터지는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아 나는 열심히 하는데 그럼 과연 그 열심히 하는 양은 누가 만들어낸 말이냐 너 스스로 와서 열심히 하고 있는 거냐 아니면 객관적으로 어마어마한 양을 공부하고 있느냐 그런데 가슴에 손을 놓고 생각하면 후자는 아니거든요 대부분 자기 나름이 열심히 아니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묵묵히 계속 꾸준하게 반복을 하는 사람을 이길 수는 없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선생님의 연관거리가 좀 빡세고 선생님의 모든 개념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으로 문항 자체는 쉬운 문제는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정답률이 85%, 90% 나오는 문제를 우리가 뭐하러 풀겠니 그거는 다 여기 가장 기본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개념이라든가 시작했을 때 여러분이 생각하는 개념과 내가 말하는 개념이 다를 것이고 그죠? 여러분이 풀어야 되는 양의 문제가 이 정도라면 내가 여러분에게 주는 문제는 이 정도가 될 것이겠고 일단 조금 박스에도 선생님 믿고 따라오시면 충분히 여러분도 2020 수능에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필요한 거 뭘까요? 여러분 과탐은 예습하는 학문입니까? 과목입니까? 아니면 복습이 중요한 과목입니까? 그건 알고 있죠? 과탐이라는 건 대부분의 과탐은 철저하게 뭐예요? 복습입니다 복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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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습에도 누적적인 복습이라는 게 있죠 왜? 안 그러면 까먹거든요 한 번 외워서 1년 동안 푼다면 전문항이 그렇게 이루어져 있다면 매력적인 과목이 아닌지가 사실은요 너무 쉽게 주의가 될 테니까 일단 수능은 어렵게 나왔으면 좋겠다는 마인드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걸 대비해서 만점을 대비하려면 이만큼의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의 열정이 필요한 거죠 그 열정 가지고 선생님이랑 개념 완성해서 보면 되겠네요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며칠 며칠